올림피아가 14주 정도 남았습니다. 마이클 크리조가 엠프로 클래식 이후 어깨 수술에 대한 언급을 한 뒤 올림피아 불참을 예고한 시점임에도 2024 올림피아의 라인업은 지난해보다 두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말인 즉, 1위부터 6위까지 호명하는 퍼스트 콜아웃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올림피아 퍼스트 콜아웃입니다. 빅라미와 니거쿼, 윌리엄 보낙이 빠진 라인업 속에 앤드류 잭, 삼손 다오다, 하디 추판, 데링 런스퍼드, 브랜든 커리, 헌터 라브라다가 호명되었습니다. 하향세를 보이는 브랜든 커리가 여전히 건재하게 4위를 지켜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큰 폭의 기량 발전을 보인 삼손 다오다는 이제 세계 3위라는 타이틀을 굳건히 지키는 듯 보입니다. 데링 런스퍼드, 하디 추판, 삼손 다오다 3위는 추후 따로 컨퍼메이션 라운드를 진행할 만큼 나머지 퍼스트 콜아웃 선수들과의 기량차를 보였으며 텍사스보다는 아쉬웠던 앤드류 잭과 헌터 라브라다 역시 7위부터 나머지 순위의 선수들과는 기량차이를 보여주며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었습니다. 지난해 퍼스트 콜, 6명 선수 모두 올해 역시 퍼스트 콜에 호명될 만한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8년간 두 번의 아놀드 클래식 우승, 한 번의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브랜든 커리가 함께했던 쿠웨이트 압둘라 코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변수도 존재하죠. 한간에 은퇴수순을 준비한다는 루머가 있는 만큼 40대 중반을 향해 달리는 브랜든 커리의 기량이 올해 더 발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 올림피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강자들이 대거 복귀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선수들 역시 퍼스트 콜아웃 자리를 놓고 경쟁할 선수라고 예상됩니다. 먼저 지난달 윌리엄 보낙이 엠프로 클래식에서 성공적인 복귀 무대를 가졌습니다. 2022년 올림피아 9위, 2023년 아놀드 클래식 7위라는 성적 이후 은퇴까지 고민하던 보낙이었지만 스테판 코치와 함께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보낙이 전성기 시절만큼의 폼을 끌어올렸냐 합리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윌리엄 보낙의 프로 데뷔 때부터 지켜봐온 보디빌딩 팬인 제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낙의 강점은 제한된 프레임을 가득 채운 밀도와 볼륨감입니다. 물론 컨디셔닝도 꾸준한 시합 성적을 유지하는 데 큰 몫을 했지만 신장 및 프레임 대비 사이즈가 가장 큰 강점인 선수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한 윌리엄 보낙이 최근 시합에서 보인 문제점은 전성기 시절에 볼륨감에 미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몸 곳곳에 긴 시간 보디빌딩 커리어를 이어온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아쉬운 점들이 조금씩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복부와 상부 등근과 어깨 부위의 염증이 그 가장 큰 예인데요. 그럼에도 윌리엄 보낙의 베스트는 퍼스트 콜아웃 후보에 들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틴 피치워러입니다.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룬 니거커와 사전심사, 파이널 각각 1점자 승부를 만들어낸 97년생 괴물입니다. 젊은 나이만큼 근육이 생기있게 피부를 밀어냅니다. 컨디셔닝도 올해들어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쉐입도 뛰어납니다. 탑클래스 선수들과의 사이즈 차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매 시합 발전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큰 약점이 없는 타입의 선수라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충분히 퍼스트 콜아웃 후보에 오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 니거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올림피아 퍼스트 콜아웃 후보입니다. 지난해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햄스트링 부상은 그의 커리어 내에 가장 큰 후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보다 올림피아 하위순이었던 삼손다오다에게 아놀드 클래식 타이틀을 빼앗긴 이후 증명이 필요했던 시합이기에 니거커에게는 더욱 가혹한 부상이었습니다. 올해 뉴욕 프로 복귀 의사를 밝혔던 니거커는 시합 전주에 있었던 피치버그 프로 게스트 포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니거커를 향한 혹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매 시합 높은 상향 곡선을 그리며 발전세를 보였던 니거커의 기량이 처음으로 주춤한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 의심을 모두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어지는 뉴욕 프로를 우승하며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낸 니거커였습니다. 매번 꼬리표처럼 따라오던 더 발전하기 어려운 타입의 선수다 라는 의심을 깨트려가며 커리어 하위를 유지해오던 니거커에게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젊은 마틴 피츄월호와의 원포인트 격자는 큰 이슈였습니다. 니거커가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되는 것엔 큰 의구심이 들지 않지만 과연 하디추판과 데링런스퍼드와의 경쟁 구도를 그린 삼손다우다의 자리를 다시 한번 빼앗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피치버그 프로 게스트 포징에도 갑작스럽게 노쇼한 빅람이 역시 올해 올림피아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그 어떠한 피지크 업데이트와 소식이 없다는 것이 그가 시합을 나오기는 하는 것인지 나온다면 전성기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오는지 알 수 없게 합니다. 여전히 거대한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몸 곳곳에 오랜 기간 프로 생활을 유지한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빅람이가 전성기 폼으로 올해 복귀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될 수 있는 잠재력의 선수입니다. 지난해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던 6명 선수들과 더불어 위에 언급한 4명도 충분히 퍼스트 콜아웃 후보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해보다 몇 배는 더 치열할 2024 미스터 올림피아인데요. 무서운 기세로 윌리엄 본학을 압박했던 배우루조 타반이 역시 비자 이슈가 있지만 큰 반전을 가져다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미스터 올림피아가 더욱 치열해질 이유를 여러분께 나열한 TFV 채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여러분의 구독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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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